안녕하세요. 저는 장이고 하른이 속여줘야지. 이거 윤준이는 막내 못했어요. 제가 오늘 이거 선물 받아서 하른이랑 같이 정리해볼게요. 리본은 하른이가 풀어주세요. 꽃이 너무 많네요. 그쵸? 꽃이 엄청 많아요. 두귀를 키우니까 막내모가 가위로 잘해야죠. 알겠습니다. 하른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른이는 어떤 꽃이 제일 좋나요? 다. 다요? 저는 가까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꽃이 가장 좋아요. 나도 이 꽃이 좋아. 이쁘지? 저희가 꽃이 무료해주면 싱싱하겠다. 여기를 저기에 병이 있어요. 병이 두개에요. 화병이. 제가 이렇게 밑에 대각선을 잘라줄게. 하른이가 꺼져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꺼져주십시오. 이렇게. 안이. 짜잔. 나. 응. 꽃이. 흘러나. 오. 엄마. 갑자기. 어. 어. 으. 으. 자. 이번엔 이 꽃이 나와 볼까요? 이번엔 이 하얀 꽃이에요 이번엔 이거 해바라기지 이게 거베라라고 있는데 그거 해바라기랑 좀 색깔 비슷하지? 해바라기 같은데 이거는 저바라기예요 거베라 거베라기 이게 조금 바삭바삭해요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사로야 길이 한번 정해주세요 여기는? 여기? 오케이 너무 짧다 너무 잘봐요? 이렇게 오케이! 괜찮아요 오 진짜 이건 장미꽃이에요 장미꽃 이건 카네이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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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얀이랑 꽃 정리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번엔 어 이번에는 이거는 좀 이따가 하고 이번엔 쪼금 쪼금 여기가 해볼까요? 빵처럼 여러 겹이 있네요 빵처럼 여러 겹이 있네요 그치? 응 진짜 진짜 냄새는 배냄새 났는데 네네 과일 과일 거일 벌돌이 오는거 벌돌이 오는거 아니야 오늘 창원을 바꾸자 해야겠다 그치? 오 회바라기 아니 이거는 이 꽃이랑 쪼금 똑같아 내가 그런데 안방에서 자면 안됩니다. 안방에서 자면 코막혀요. 코막혀서? 안방에서 잘 때는 창문을 열고 자요. 그럼 우리 오늘은 거실에서 자라야겠죠? 그래야지 어깨. 그래야 벌이 안들어오죠? 이건 좀 길게 여기다 넣어줄까요? 큰 거에다? 나는 좀 길어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 꽃은 조금 귀엽죠? 응. 이 꽃은 작은 꽃들이 모였나봐요. 근데 이게 시들어 보여도 내일 되면 싱싱해져요. 물에 푹 다 안겨져서. 잘라줄게요. 여기 보여주세요. 이건 무슨 꽃인지 조금 해바라기 같지만 이건 하얀색 해바라기는 노란색인데 해바라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커요. 한언니는 해바라기 좋아해요? 여기다 놔둬야죠. 여기다 놔둘까요?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놔둬요. 따란 따란 따라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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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에 잘라줄까요? 꽃을 보여줄게요. 예쁘죠? 한언니처럼 예쁜 것 같아요. 완전 예뻐요. 이모 너네 꽃 선물 받아서 좋았어요. 내일 아침에는 우리 일찍 일어나면 더 활짝 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놔둬요. 그럼 이거 봐. 이거 봐. 응? 봐봐. 응. 봐봐. 두 개 이렇게 있어야 될 거거든.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봐봐 봐봐. 이것도 조금 이렇게 있잖아. 이것도 그럼 더 이렇게 놔두면 어떡해. 내일 아침에? 응. 그럼 내일 아침에 한번 일어나서 봐볼까? 이거 시들었다. 응. 아니 근데 내일 아침에 여기에 물을 넣어줬잖아. 아까 우리가. 이렇게 활짝 필 거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봐봐. 이렇게 꽃 보여주고. 하론이랑 꽃 정리 이제 끝. 완성. 안녕. 이렇게 하론이랑 꽃 정리를 마쳤습니다. 12시부터 비 온대. 비 온대? 엄마. 12시부터 비 온대. 예쁘죠? 하론이랑 정리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 왜 하는데? 따뜻hando? 감사합니다.